오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이번에 비디오 같이 보기 할건데 채널은 시크릿4스튜디오 전체적인 이 영상의 썸네임만 봐도 느껴지듯이 퀄리티가 그냥 실사 그냥 3D로 그냥 막 그냥 만들었어요. 프레디도 있고 허기워기 뭐 카툰캣, 사이렌헤드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허기워기가 나오는 파피플라이타임 챕터1 요거 같이 보기 해볼게요. 와우! 뭔가 S.E.C.P. 느낌도 나고 미션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륜 연작전, 타이탄타운. 가자! 어떻게 보면, 몬스터 오기워기와 키시미시를 만든 장난감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다 잡으래. 네, 그런 느낌을 알아봐요. 로건, 뭐지? 어디서 어디서 가고 싶어? 팀을 찾았으니? 아, 도착했대요. 남은 게 없음. 한 수바벅이, 어... 한 명이 죽었네. 다른 사람은... 죽었을 때... 죽었을 때. 한 명이 살아 남았대. 기다려주세요. 제가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오, 마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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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창을 열어줘! 창을 열어줘! engage, engage! 멈출의 있어요! no way! Az forma! 오! 만들어진다! 어, 생각보다 너무 센데? 거기, 여기가? 어, 그냥 총은 맞네? 눈알 빠졌어. 어? 쓰러졌네? 바주카 앞으로 쐈어. 바주카 앞으로 쐈어. 어? 왜요? 사무엘, 저거 쐈어. 사무엘, 저거 쐈어. 저거 쐈어 쐈어. 오 마이 바주카프 맞아서 얼굴이 일 그려졌네 어? 누구야? 또 다른 허기허기? 아 키시미시 왜 남자친구를 키시미시 화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 슬프네 그걸 퍼피가 보고 있어 퍼피가 보고 있어 분노했다 큰일 났다 이제 근데 아직 빛이 나는 걸로 봐서는 살아있지 않나? 와우 시미시 불노 다 죽었어 지네 가비게 남편을 어 거 미처패 허기허기 뭐다 세뇌 한 방에 터지네 사람이 갱키 악! 어떡했지! 속 wel! 아니? 그것은 죽었어? 아, 알겠습니다. continue! 이 파란색이 피구나 난 사람인데 왜 괴물 편을 들게 되지? 포기호기랑 키시미시 편을 들게 되네 남순이 남순을 아무튼 가야한다 가뿐지 고민하자 골프가 좀 더 밝게 가게 될까요? 랍테일 선이 돌아다녀 미터를 방해 랩에 도착한 문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저게 어디에 있는지? 나... 어디에 있는지? 저게 어디에 있는지? 왜 왜 움직일지? 아, 귀신! 아니, 아니, 아니... 이건... 키시미씨가 사람이었을 때의 모습인가봐 이제 기억을 시작합니다 모든 그 pain, 그 suffering 그 다른에게 그리고 당신... 제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의 가족들을 그 자체를 제 사랑을 제거했으며 결국에는 이 동생과 함께 그 자체를 함께 나누었고 이 동생이 그 자체를 그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자체를 그 자체를 그 자체를 그 자체를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죽여야 되겠는가 그 다음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하셨다 내가.. 나는 그것을 느끼고 내 마음이 다시 부터가 시작되면서 꼭 내 죽는 것을 죽여야 되겠는가 누구에게 죽였을때 그 전에 죽였을 때 나는 당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여야 되겠다 제발, 이 날마다 우리 모두가 free 허기허기 키시미시도 피해자인거에요 과학자들한테 이용을 당한거죠 뭔가 다른거 나오나봐 아, 파피 등장 와우 애니메이션 영화야 애니메이션 영화 어떻게 이런걸 만들지? 허기허기랑 키시미시도 피해자인거고 사랑하는 허기허기를 잃어서 분노를 하게 된거죠 그 모습을 파피가 보고 있었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지만 허기허기는 로봇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체 기반이기 때문에 총이나 이런 바주카포에 약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지만 아마 다 느끼고 있는거 같아요 허기허기도 키시미시가 죽었는데 몸 안에 있던 여자는 원래는 아마 사람있을땐 이르지 않았을거 같은데 영혼 비슷하게 보여주는거 같아요 이거는 고통을 끊어달라니까 보내줬죠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또다른 인형들도 있고 이제 그게 챕터2로 이어진다는거죠 하나 더 볼까? 하난만 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분짜리로 챕터2를 예상하는 그게 있어요 영상이 이거 봅시다 일단 키시미시 나오는거고 아 이건 그냥 잡히는거구나 챕터1 내용을 압축시켜서 보여준거고 챕터2 봅시다 오 뭔가 또 새로운 여자아이가 나오네 편지를 받았대 아 이게 주인공 시점에 이제 캐릭터인가 보다 우리가 움직였던 그 캐릭터인거에요 알겠습니다 이미 공장은 이제 점령당했어 이거 불안하다 고마워 무슨 일이야 뭐지? 네 예 CEO 둘이 4일까지 아시길래 아시길래 예 아시길래 아시길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캣삯 예 예 경찰 fbi가 들어와서 점령한 상황이 아니고, 작업자들인거에요. 과거 시점인가 본데? 미치하니까 부자래 미치하니까 러스 러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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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허기허기 나왔어 허기허기가 나오면 안되는데 지금 나와버린거야 허기허기 완전 분노 허기허기 완전 분노 오 마이갓 지미 저쪽으로 가스 마스코넛 왜쓰지? 나와버린거 허기허기 가스 마스코넛 왜쓰지? 가스마스코넛 왜쓰지? 가스 마스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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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돼서 공장이 망하는구나 허기허기가 탈출해가지고 허기허기가 탈출해가지고 가스상 겎 뭐니? 아 이 남자애가 허기허기가 됐나봐 기억하고 있나 본데 여자애를? 密 logic 다운! 예수가 쓴 그리스 노래 자막이 웃기네요 하하하하 뭔가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없애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이 곳은... 깜짝이야 어디에 있어? attention! emergency protocols have been activated please exit the facility now what's going on Dr. York? the offsets are useless, this isn't going to work it has to don't you understand what's at stake? maybe you should go take a look outside you won't be able to contain her her power's already intensifying it's only going to get worse we have to risk it, there's no other choice there is another choice that's what I would try to tell you we can destroy her enough! give me the... all of that! okay, okay pick them you'll thank me when this is over you'll be dead by then have a little faith, Carrie how leave is Rate of the Puppies how are you seeing? oh... not good this is Director Taiptman to all project personnel I want the key subject to terminated and the facility scrubbed this is not a drill Taiptman out 거기 거기? 아니 키시미씨? 아 키시미씨는 늘 생체 에너지가 필요했나봐 안에서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안 젖은 것 같다 Hey, you need unlock this door we're evacuating this area I'm not opening this door for anyone I don't care what your security clearance is or what your orders are I'm armed Hey, it's not safe here Just open the door I'm gonna kill you if you try to get in here I mean it I mean it just stay away from the door Search the area There may be more What the hell? Ge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아 can see them got an intruder you stop don't shoot what have we here still your don't do anything stupid what's that sound oh jesus it could be that thing spread out watch your 이 섹터를 움직여, 슈트! 뭐하는거지? 그녀는 그녀가 있다면? 그녀는 그녀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들으시나요? 오! 오! 모즈 탓이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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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위험과 당신의 직원들의 위험은 당신의 위험이 있습니다. 실험한 흔적들 아무도 여기? 안녕? 아무도 없나요 뭐? 누군가가? 오, 지옥! 그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곳곳에 있습니다. 오, 지옥!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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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기 못 가고 싶어 아무것도 바뀌고 아무것도 바뀌고 let me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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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nightmare trapped can't get out it's all your fault 뭔가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 끌어들이는 것 같아 여자아이를 손에 뭔가 테이프가 있다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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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유행한 것 Final log, in relation experiment 1-0-0-6, the prototyp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evidently within his skillset, as well as the skillset of all other experiments of his type. Though still missing, today's events are no doubt in relation to him. 아 이 여자의 남자친구 같은데 호기호기가 맞지? 사진 마빈이네 뭐? 누구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X-106 Isn't he wonderful? Marvin One of the best graduates from orphanage The orphanage? Yes That same orphanage you were able to run away from All those years back Who are you? Just a humble officer in this installation And a mysterious person A central director of orphanage All of orphanage friends are still leaving Goa-one in the hospital He's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He's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He's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You voluntarily went all the way down near While your friends for years He has desperately tried to leave this place And surprisingly, unsucceeded He's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1600th of orphanage 1500th of orphanage He didn't manage to reach the service But he went all the way back He's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I'm trying to save and warn you And now I have you both in my disposal Oh my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e orphanage Let's go 10년 후에 다가올 사건? Greenlight, mission is a go! Copy! That's what I love it So 10년 후에 얘네들이 오는구나 이게 챕터 1에서 시작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What a mess Hmm I guess it was the maid's day off When you enter a place that has been abandoned for a very long time There's something in the air Oh my What is this? TSMC도 아닌데? 아 얘도 크리처가 됐구나 와 새로운 캐릭터야 이제? 오 키시미시가 아니고 또 다른 캐릭터 얘가 얘로 된 거죠 근데 키시미시는 아닌 것 같아 머리가 약간 고양이과인데 캣빈가 보다 캣빈 캣빈는 귀여운데 얼굴이 약간 캣빈 닮았거든? 얼굴은 캣빈인데 몸은 키시미시 같은 이 악당은 10년 후에 FBI가 올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어느 특정 고아원에 편지를 다 보낸 거예요 고아원 출신 애들한테 그래서 이 공장으로 한 명씩 다 왔는데 허기허기는 1600번인 거고 1600번째 성공을 한 거예요 1500번째까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실험실에는 시체들이 많았었지 1600번 성공한 친구가 마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만든 거야 허기허기를 그래서 이 마빈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여자친구인 건 아닌 것 같고 같은 고아원 출신이었던 것 같아 얘도 아마 이제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관관계는 아직 안 나와서 3편 기대된다 일단 3편은 안 나온 상황이고 추후 또 3편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이 보기로 같이 볼 영상 굉장히 많네 번역도 뭐 구글링이긴 하지만 이해 안 될 수준은 아니고요 와 재밌다 파피 플라이 타임 애니메이션 같이 보기 해봤습니다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